매일같이 먹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매운맛, 한국적인 집밥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밥 1.0 시대에는 먹방, 쿡빵의 정성기였습니다. 점심 먹고 탕을 다 치우기도 전에 디저트하고 시작하는 놀라운 경우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만 술은 우리 사이를 위해서 가장 맛있는 술은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술, 그런 술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네, 식사 다 하셨어요? 연사님들께서도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네, 저만 밥을 못 먹었나 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데일리 집밥 포럼을 진행할 이데일리 아나운서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밥은 먹었니?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밥 한번 진짜 드세요? 안 먹게 되죠. 아무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이런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점겹고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 좀 힘이 나는 게 뭐가 있지? 또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힘을 많이 얻으시는 편이세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혼술이요? 아, 그렇죠. 혼술. 집에서 저도 술 좀 합니다. 네, 이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네, 또 혹시 다른 분들은 힘이 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힘들고 지칠 때? 요즘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라면이요? 밤에 끓여 먹는 라면이 정말 맛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예상하신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이 가장 좀 힘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에게 이 집밥이라는 건요. 그 음식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하는 요즘 같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더 이 밥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집밥 포럼에서는요. 이 집밥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데일리 집밥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의 시대는 흑사병 그리고 육두구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항의 시대 초기에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1492년에 콜롬버스, 여러분도 아시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동기, 신대륙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 콜롬버스는 육두구를 찾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을 했죠. 그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는 맞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지구 거꾸로 돌아가면 분명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가는 건 맞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동남아시아에 도착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육두구를 찾았죠. 육두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육두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감해졌죠. 왜냐하면 당시 에스파니아의 이사벨 여왕에게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받았던 돈이 뭐예요? 동남아시아로 가서 육두구를 찾겠다. 금보다, 당시 육두구의 가격이 동일한 무게의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육두구 찾아오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를 망창 받았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육두구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콜롬버스가 그곳에 도착한 신대륙에서 들고 간 상신료가 바로 고추입니다.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떠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콜롬버스였던 것이죠. 이때부터 고추가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1491년에 콜롬버스가 발견한 고추는 바다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정착을 하고 다시 포로투갈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1542년에 포로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의 다이묘들에게 고추를 선설하게 됩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선교할 지역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물들이나 새로운 약초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추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추는 아시아에 전파가 되었고 결국은 임진외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풋고추는 스코벨지수, 매운맛을 재는 단위로서 1500shu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품종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사기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제 답을 내면 되는 것이죠. 곧 제가 답을 앞이 알겠는데 캐롤라이나 리퍼 미국, 그리고 나가 바이퍼 영국, 그리고 부트, 졸로키아, 인도, 하바네로, 멕시코 이 네 개 중에서 과연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매운 고추 품종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멕시코의 하바네로는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5기가 국제학회를 마치고 멕시코 식당에 갔다가 서로 자기네가 매운 거를 더 누가 잘 먹느냐 그런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도 한국 대표로 하바네로를 먹어봤습니다. 네, 뭐 맵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만큼 매운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계속 봐야 되는데 뭐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국적이랑은 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록. 네, 답은 네, 캐롤라이나 리퍼입니다. 미국에. 네, 제가 그 숫자, 스코빌 지수를 한번 쭉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네, 캐롤라이나 리퍼는 200만 SHU, 나가 바이퍼는 135만, 부트, 졸로키아는 100만, 하바네로는 35만. 사실 하바네로는 상당히 최근까지 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매운 고추의 대명사였죠. 네, 그러다가 인도한테 뺏겼다가 영국, 지금은 현재 미국. 뭐 곧 품전 계량이 발달했기 때문에 점점 더 매운 고추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량 고추는 15만 SH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고요.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고추가 넘어왔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 한국에 이제 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고추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원래 고추는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수강의 지복유서, 임진왜라는 지나고 나서 이수강의 신변잡기를 다뤘던 이 수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난만초라는 얘기 나오죠. 난만초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난만초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왜 계좌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즉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미 고추라는 것이 일본에서 수입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이것이 자기 나라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만초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난만이라는 건 뭐죠? 바로 동남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고추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왔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곳에서 있었던 것이 고추였는데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수입 농산물이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의 마법이 시작이 되죠. 한국의 매운맛의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적인 매운맛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토양에서 자란 고추는 당도가 다른 고추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운맛의 정도죠. 매운맛의 정도도 한국 고추는 한국 토양에서 자란 고추는 다른 일반 고추에 비해서 낮습니다. 즉 한국에 정착한 고추는 더 달고 더 덜 매운 것이죠. 더 먹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적인 맛을 아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 음식의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한국은 어떻게 하죠? 일본이나 프랑스 음식처럼 원래 있는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발효를 시키든지 아니면 푹 끓이든지 해서 원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를 하죠. 그래서 한국적으로 정착한 이 고추에 한국적인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조리법이 결합을 해서 한국적인 매운맛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밥생이 올라가는 맛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한국적인 매운맛을 하고 우리 집밥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을 몇 개를 선적을 해봤어요. 이것도 많겠죠. 떡볶이, 김치찌개, 돈센찌개, 제가 좋아하는 낙지볶음, 비빔밥, 라면. 계속 말씀하셨던 라면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맛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달의민족 딱딱 누르기만 하면 다 갖다 주더군요. 다 갖다 주는데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매일 먹는 맛들인데 이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와 우리가 만들어낸 한국적인 매운맛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만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맛의 달인이라는, 오이심보라는 그러한 만화인데 여러분 최근에 먹방이나 먹는 만화, 먹는 드라마가 있으면 뭐가 있죠? 고독한 미식가라든지 아니면 심야식당 이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분인데 그런 모든 프로들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83년에 연재 시작했고 2012년에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1억 권이 팔렸습니다. 현재까지. 음식 만화의 원조격이죠. 여기에 한 50편쯤 되는 편에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음식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중간쯤에 그 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제 동태찌개, 생선찌개라고 나오는데 동태찌개라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동태찌개를 이 직원들이, 오이심보는 맛있는 신문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끼리 한국 음식점에 가서 생선찌개를 먹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생선찌개를 먹게 되는데 이런 놀라죠. 먹고 너무 매워가지고 어, 어렬하군요. 굉장한 자극이야. 너무 맵다. 막 울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매운 맛밖에 느끼질 못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속에 숨겨진 맛이 느껴지는 걸. 이렇게 나오죠. 여직원이라는 경우입니다. 아, 곧바로 숨겨진 감칠맛이 헤일처럼 밀려는 타군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클리시한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먹다 보니까 무슨 맛이, 감칠맛이 계속 밀려온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세계를 박습니다. 아, 납덩리를 마신 것 같이 묵직한 맛이 위를 적당히 제각해주는 것 같아. 그동안 늘어져 있던 위가 자극을 받아 힘을 되찾는 것 같군. 이렇게 극찬을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에피소드 끝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으로 취재형을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밖에서 보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밖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의 매운맛의 매운맛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매운맛은 다릅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에 물론 맵습니다. 맛있죠? 마라탐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으로 깊은, 뭔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매운맛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맛이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맛으로 감동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매운맛, 한국적인 집밥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우리의 고유한 김치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맛들을 세계적으로 더 퍼뜨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집밥에서 살아남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시를 지어서 제가 만든 시로 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물론 집밥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쓰던 표현이었죠. 밥은 당연히 집밥이었고 예전에는. 하지만 외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들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서 밥을 먹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직접 조리하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집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자주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2015년, 16년에 집밥 저는 1.0 시대라고 한 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전에는 집밥 버전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집밥 1.0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먹방, 쿡방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를 주도하셨던 분이 제가 준비한 사진에 나오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이 시대를 주도했죠. 이때 테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은 쿡방과 먹방이 나왔고 많은 방송들이 편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때 많은 또 우리 각 집에 있는 아재분들께서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백종원 선생님이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요리를 하니까 야,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트를 가서 이런저런 식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 부엌을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 집에 있는 이 아빠분들이 사오셨던 것들이 신선 식재료가 아니라 간편 조리식, 간편 소스류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정말 10분에서 20분 정도 뚝딱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요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때가 바로 이 집밥 1.0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으로 해결하던 것을 집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밥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식품업계가 굉장히 이 간편식,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전 국민들이 이 간편식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집밥 1.0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간편식은 어떤 간편식을 소비자들이 원했냐면요. 나 집에서 밥은 먹고 싶은데 하지만 어려운 건 싫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요. 요런 방식의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간편식들이 특히 국탕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딱 뜯어가지고 그냥 그릇에 붓고 전자레인지로 대표도 바로 되는 거죠. 3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간편식들이 당시 크게 성공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국방과 먹방을 방송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유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간편하면서 입에 딱 감기는 듯한 그런 맛있는 이런 간편식을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집밥 1.0은 발전해 갔는데요. 이때 2017년 넘어가면서 그거에 대항하는 또 다른 현상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스타 셰프의 전성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미슐랭 미쉐린이라고 하죠. 미슐랭 가이드 레스토랑 가이드북이 들어오면서 미슐랭 스타를 딴 식당들이 생기고 그 스타를 딴 식당의 셰프가 스타 셰프로 등극하고 그전에는 셰프들이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치 엔터테이너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요리도 제대로 하는 셰프. 셰프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노포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가게들 식당들이 또 제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평양냉면을 막 먹으러 돌아다니고요. 또 그 돼지국밥이라는 것이 또 한때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먹기 위해 밀면을 먹기 위해 전통의 노포를 찾아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이 유행처럼 번진 때가 바로 2017년, 2019년이었습니다. 이 사이 동안, 이 기간 동안 이런 외식업과 그 다음에 이런 간편식이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던 식이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굉장한 문제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집에 갇히게 되죠. 집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로 가는 빈도가 줄어드니 주부님들 입장에서도 집밥을 어쩔 수 없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슬픈 의미에 있어서의 집밥 2.0 시대가 바로 2020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집밥 2.0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 막 밥을 해먹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새끼를 다 해서 먹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간편식에 대한 니즈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또 그 간편식을 막 예전에 먹던 간편식을 해서 먹이다 보니 간편은 하고 맛은 있는데 야 요거를 삼시세끼는 도저히 못 먹겠다. 간도 너무 세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정말 신선한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소비자 니즈가 생기게 되고 우리 식품기업들이 또 그것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형태의 간편식들을 개발하면서 집밥 2.0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집밥 2.0 세대에서는 지금 간편식에 좋은 중요한 등목이 간편해야 되지만 신선하면서 동시에 건강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간편식으로 지금 방향이 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집밥 2.0의 이런 상황에서 주요 키워드를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의 집밥의 주요 키워드가 뭘까요? 첫 번째 간편식의 새로운 형태인 밀키트 두 번째 주로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각했는데요. 요즘 식물성 단백질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또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다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주목을 지금 받게 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온라인 구매 그리고 특히 새벽 배송이 일상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네 번째가 레스토랑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간편식화하여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 RMR이라고 하는 것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런 여러 가지 판데믹 상황을 겪고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류가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 먹거리에도 적용을 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패키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왜냐하면 특히 음식을 많이 배송시켜 먹고 배달시켜 먹었는데 먹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패키지들이 남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개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빠르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해서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 이후에 다 집안에 갇히면서 집밥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집밥 2.0 시대가 열리면서 실제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CJ제일재당의 주요 간편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여기 쿠킷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브랜드도 CJ제일재당의 브랜드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풀무원의 제품들 그다음에 대상의 제품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식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간편식을 먹다 보니까 어우 야 이거 왜 끼니 이걸 못 먹겠는데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신선한 이러한 쪽을 원하게 됩니다. 왜냐 아까 보셨던 그런 레토르트에 담겨있는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감 중에서 하나가 생야채의 식감을 씹는 식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찌개를 끓여 먹어도 그 위에 여러 가지 파라거나 그다음에 깻잎을 막 이렇게 썰어서 올려서 바로 그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간편식에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레토르트 간편식은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나오게 된 새로운 형태의 간편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답변을 사실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각광받는 새로운 형태의 간편식일까? 좀 더 신선한 식감을 주고 좀 더 건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간편식이 뭐냐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밀키트가 되겠습니다. 밀키트 시장이 처음에 한국에 등장한 것은 2018, 2019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다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코비드 사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이 밀키트고요. 시장 규모도 우리가 2020년도에 아마 천억 시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 말에 끝나고 나서 한 번 쭉 이 산업의 사이즈를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성장을 했던 거예요. 2천억의 규모의 로제 성장했고 지금 2021년에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간편식을 좀 살펴보면 냉동 간편식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상황에서 이 마켓컬리가 주도한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더 많이 구매하게 된 그 무엇이 뭘까요? 답을 써주십시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RMR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스토랑 간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토랑 간편식들이 나와서 이제는 굳이 식당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것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RMR의 종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구매가 늘어나다 보니 집에 오는 여러 가지 패키지의 쓰레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친환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패키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여러 유통업체들과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야 패키지 문제 좀 해결해줘. 좀 더 우리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집밥 2.0의 트렌드이고 미래에 이러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달 음식은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1906년 7월 14일 만세부 신문에 나온 광고인데요. 만세부의 셋자 옆에 보면 다섯 글자 보이시나요? 명월관 광고라고 이렇게 써 있죠? 저 명월관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리집이었대요. 고급 유리집. 그런데 그 광고 내용에 보면 저기 지금 한 패러그래프가 광고가 되어 있잖아요. 광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의 회식이나 시내외 관광, 회갑연, 관홀례연 등 필요한 분량을 요청하시면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싼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1906년 광고입니다. 출장료리죠. 음식 배달 겸 출장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쩌면 기록되지 않은 그 이전의 배달 음식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생각보다 먼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배달시켜서 드셔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과거 얘기를 잠깐 했고요. 갑자기 시계를 막 돌려서 2010년으로 확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배달 음식이 산업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굴 만나면서? 이분을 만나면서죠. 이분을 만나면서. 저분이 세상에 내놓은 아이폰, 더 정확히는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음식 배달은 플랫폼 산업으로, 신흥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오른쪽 사진은 우리 회사를 창업한 김봉진 의장이 한 5년쯤 전에 찍은 자기 처갓집 냉장고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산업화가 됐죠. 이른바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저렇게, 저때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집집마다 아마 한 10년쯤 전에 떠올리면 다 유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전단지와 자석, 스티커 이런 것들을 앱에다가 모아보자. 스마트폰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배달의 민족이고요. 이게 201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해서 저 앱을 만든 게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밤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장난 삼아 만들었는데 그리고는 6개월 정도를 방치를 했는데 저렇게 방치된 앱을 보고서 투자자들이 저게 사업이 될 것 같다면서 투자를 하겠다면서 찾아와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배달음식, 음식 배달은 산업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주문 건수는 얼마나 늘고 있을까요? 저희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거래된 거래액입니다. 거래액은 다시 말하면 저희 앱을 통해서 식당들이 올린 매출의 총합입니다. 저희의 매출이 아니고요. 저희 앱을 통해서 거래된 음식의 거래액 수죠.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배달음식이 늘었지라고 물으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2019년 이전에도 보시면 연간 한 70%씩은 성장했던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19년 이후에 8.8조에서 15.7조 그전에는 한 7, 80%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한 85%, 90%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거래액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비즈니스적으로 아직 큰 이익을 올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 앱이라는 게 외출을 올리는 중요한 수단이 됐고 또 국민들은 음식 배달을 집에서 편하게 시키는 툴을 하나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라이더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생긴 계기도 됐습니다. 라이더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수십만 명 근무하고 물론 저희 앱뿐만이 아니고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름 같은 이렇게 배달 대행 업체들 그리고 또 저희 말고도 다른 배달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십만 명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플랫폼 산업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에 대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조금 왔는데 현재를 얘기하다가 잠깐 주변을 좀 돌아볼게요. 그런 배달 음식을 누가 시킬까 제가 굳이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앱의 초기의 마케팅 운영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깨우면 안 돼 하는 안 되라든가 까먹지 마자 메모지 이거는 덮어놓고 글다으면 거짓고를 못 면한다 이거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상하실 수 있나요? 네 카드 지갑입니다. 카드함. 신용카드 넣고 하는데 그리고 뭐 나도 언젠가 쓸 데가 있겠다는 이런 펜 이렇게 키치적이고 재미있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 사이를 파고든 건 주로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키는 분이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주로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막내가 주로 시키고요. 회사에서도 막내가 주로 시키는데요. 이렇게 이른바 IT 기술 기반의 뉴비즈니스는 막내들이 쓰는 앱이 이른바 힙한 앱 이렇게 인식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막내들에게 굉장히 소구되는 이런 마케팅을 해서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로 시킬까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주로 시킬까? 배달 앱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요새 삼겹살도 배달되는 거 아시죠? 돌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아주 잘 익은 상태로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2017년하고 20년하고 사이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한 이른바 히트 음식 주문이 많이 일어난 음식 탑 15인데요. 보시면 2020년 한 해에만 새롭게 등장한 메뉴가 6개나 됩니다. 곱창, 마라탕 이런 것도 다 시켜서 드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양하게 시켜서 드시면서 우리나라의 푸드 딜리버리 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세계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고요.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에 강남 일대에 저희 앱에 들어가 있는 식당의 모습들이고요. 왼쪽은 배민 신춘문예의 마케팅으로 유명했던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히트작이 그거죠. 치킨은 살안죠. 살은 내 같죠.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이 두 개의 그림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푸드 딜리버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새로운 서비스를 앱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서비스를 그러니까 첫 번째 건 개발 경쟁력이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발된 그런 서비스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게 만드는 마케팅 경쟁력. 이 두 가지가 푸드 딜리버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회사 17층에 오면 붙어있는 로고인데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로고가 이 철학이 저희의 회사 운영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 아래에서 별의별 음식이 다 배달음식화되고 있고요. 지금은 디저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시장도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진화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우버이츠는 익숙하셔도 도어데시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점유주의인데요. 도어데시라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10년 동안 1위를 했던 그로퍼브를 한순간에 밀어내고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갔죠. 저기가 온 딜리버리라고 해서 자체 배달,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이, 배달 앱이 배달까지 책임지는 주문을 중개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까지 책임지는 모델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시장을 뒤흔들고 시천말로 역전을 했죠. 그래서 저게 2019년에 일어난 일인데 저게 저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딜이 성사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시장도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구나. 그런 배경이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 MP하고 오디는 여러분들 요새 기사 많이 나와서 보시면 알 텐데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냥 식당만 나열되어 있고 거기서 주문 중개만 하던 그래서 주문은 사장님이 하시든 고용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배달 대행업체를 시키시든 하는 그런 모델에서 앱이 배달까지 하는 모델로 이 시장이 크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오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고요. 시장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아마 아까 제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모토를 보여드렸는데 오디 모델로 가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굉장히 빨리 드시게 될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앱에서 빠른 배달을 시켜봤는데요. 디저트를 정말로 18분 만에 현관밸이 울리더라고요. 점심 먹고 상을 다 치우기도 전에 디저트가 도착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원가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푸드 딜리버리 산업은 산면 시장입니다. 수십만 식당들이 입점을 해 있고 온 국민이 또 이용자가 있으시고 이 두 분을 연결하는 또 라이더라는 큰 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 산업을 비즈니스로 경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이해가 상충되는 세 부분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서로 갈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속에서 길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앱으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앱으로 그렇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내보려고 아주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음주 횟수에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보면 여전히 우리 음주 가무의 능한 민족이죠. 8.5에서 8.9의 꾸준히 음주 횟수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2020년에 처음으로 9.0에 9회를 돌파했다는 데서 코로나19 큰 달라진 횟수 통계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 음주 횟수에 대해서 이게 일평균이냐 월평균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가는데 이 횟수는 월평균 음주 횟수입니다. 월평균 음주 횟수고 간혹 술을 주당께서 주당분들은 이 횟수가 너무 적다 점심 저녁 먹으면 점심 저녁 하면 월 1, 2회인데 9회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이거는 월평균 음주 횟수라는 수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코로나 전과 후에 달라진 문화 속에서는 술을 마시는 장소와 상황과 상대 그 세 가지 요소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혼술, 혼술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인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는 장소에 대해서 통계 수치를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장소는 코로나 전과 후가 아주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보시면 주정, 호프집, 식당, 카페가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자신의 집, 지인의 집, 결국은 집이죠. 내 집이든 친구 집이든 지인의 집, 결국은 코로나19 이후 극혁한 홈술이 트렌드를 강력하게 자리잡아 있다는 것은 이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을 마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주로 이전에는 회사나 지인, 친목, 회식이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내용 자체가 비슷하죠. TV를 시청할 때, 스트레스를 풀 때, 지극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혼자, 결국은 혼술이죠. 그쪽으로 압도적 수치가 나오는 혼술 트렌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입니다. 상황과 대개 일목상통하는데요. 상대를 보면 이전에는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들이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 그리고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가족, 배우자와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집도 있지만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는 집도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과 후에 술을 마시는 장소 상황 상대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이 속에서 혼술, 혼술 트렌드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고 통계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아재 개그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언어를 갖고 장난질을 많이 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2020년 주류 시장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술의 시장에서, 임금주차가 아닌 술주차죠. 술의 제일 주인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소주였을까요? 맥주였을까요? 위스키였을까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잘 마치신 분은 제가 오늘 키즈 365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별도로 스페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와인입니다. 와인. 바로 답을 한번 보시죠. 단연코 와인입니다. 참 와인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최근에 종료됐지만 몇 년 됐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 김희애 씨는 정말 시두대도 없이 빨간물, 와인을 마시죠.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집집마다 와인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불확실성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업께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김희애 씨를 좀 표창을 해줘야 된다. 홍보대사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저도 얘기 들어봤는데 김희애 씨가 와인을 좋아한답니다. 무슨 와인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정도로 와인이 어떤 드라마도 기여를 했고 그냥 통계 수치를 보면 제가 숫자에는 안 썼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27%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우리가 말하는 소주, 맥주, 위스키는 전부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런데 유독 와인만이 27%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모 편의점. 제가 간접 PPA를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모 편의점 1월 한 달 상위 10개 품목 순위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에. 그때 상위 10개 품목 중에 4개가 술이었던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또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아까 대답을 잘 하셨던. 나중에 제가 선물 챙기겠습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네, 1위가 와인이었습니다. 2위가 뭐였을까요? 양주였습니다. 의였습니다. 그리고 6위가 소주였고 9위가 맥주였습니다. 하여튼 탑10에 가요 탑10도 아니지만 탑10에 무려 1위 와인, 2위 양주, 6위 소주, 9위 맥주 이렇게 될 정도로 와인은 어떤 생활 속에 정말 브랜드로 제품로 장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와인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위스키 회사도 와인을 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소확행이란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보.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바꿔서 소주행이라고 썼습니다. 왜 소주행이라고 썼냐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하고 소공료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미소라는 주인공이 하루 일가를 마치고 나서 바에서 싱글몰트 이스키를 한 잔을 마십니다. 사실 제가 아재 본성이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트렌드가 어떤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녹여있는 것이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그래서 고단한 일상인데 그리고 어떤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는데 싱글몰트 이스키 한 잔을 매일 삼아 마신다는 자체가 되게 놀랍기도 하고 어떤 그것이 결국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내가 좋아하는 술의 행복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주행이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아름답죠. 술들이 주옥 같습니다. 이 주제 싱글몰트 이스키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화 소공료의 주인공도 싱글몰트 이스키를 즐기지만 어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달라진 주류 문화 속에서 나만의 취향, 취향 소비가 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주중에 술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인이 유독 증가 추세를 가졌죠. 그런데 위스키도 물론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싱글몰트라는 위스키의 카테고리는 성장세 내지는 어떤 시장을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많은 싱글몰트 이스키들이 속속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제일 오른쪽 싱글몰트 이스키가 최근에 나온 건데요. 하여튼 결국은 불황에 우리가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는다는 속설도 있고 여러 가지 트렌드와 맞물려서 그래서 통계 수치를 마지막으로 싱글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6개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최근 6개월 싱글몰트 이스키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59%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엘마트, 마트 몇 개 없죠. 엘마트 기준으로 해서는 최근 동기간 대비 약 200% 성장했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화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코로나19에는 개성을 찾고 내 취향을 소비하는 싱글몰트 이스키가 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스키 얘기하면서 위스키의 격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위스키 자랑질인 것 같은데 스코틀의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이스키는 없다. 좋은 이스키와 더 좋은 이스키만 있을 뿐이다. 듣다 보면 다 좋다는 거죠.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제 얘기 좀 길었는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물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만 술은 우리 사이를 이어놓는다. 정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혼술 트렌드도 너무 자리가 잡히고 있죠. 그래서 술은 항상 많은 사람을 이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한깨 라면이 있듯이 가장 맛있는 술은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술 그런 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로 집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네 분과 함께 또 포럼을 준비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 얘기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다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공감하시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억지로 대답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짧은 게 정말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쉬우시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희가 밥 먹었니? 앞서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밥 한 번 먹자 이런 이야기를 뭐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좀 극복이 돼서 앞으로 그런 거 진짜 현실적으로 정말 밥 한 번 먹을 수 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식사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집밥 포럼은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